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을 개발할 때까지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훈련이나 트럼프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 도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린이 놀이용인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피부 발진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